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를 맞는 열두광주리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성도들과 희망과 감사의 2022년을 보내도록 다짐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특별히 이번 열두광주리 새벽기도회는 구TV가 생중계하며 한국교회 전 성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신년축복 열두광주리 특별새벽기도회를 마련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TV가 뜨거운 기도회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구TV는 새해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세계 성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미디어사역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열두광주리 특별새벽기도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여 기적을 담은 말씀을 바탕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009년부터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한 해 동안 경험하길 소망하는 뜻에서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해마다 은혜로운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선 이용훈 목사가 오직 성령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의 은사 등 각각의 소주제로 매일 말씀을 전합니다. 이후에는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열두광주리 특별새벽기도회는 오는 1월 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토요일은 새벽 5시 45분으로 조정돼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들은 구TV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